네 보통 첫 콘서트 한 두 번째 콘서트까지는 난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근데 정력하면 쉬워요 이번에는 점점 더 세지게 아 근데 발급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콘서트였고 저희 포레스라는 콘서트는 항상 상승 콘서트였습니다 상승 콘서트였습니다 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저희 이번 미니 앨범 많이들 사랑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들으신 곡들 제가 가면서 또 들으시고 더 많이 많이 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릴까요? 네 서울 첫 번째 콘서트 토요일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e beginning world trip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아쉬운 노래들 같이 짜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드릴게요 네 서울 토요일고사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모래 시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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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